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점담부장판사는 어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지하철 4호선 해와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